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FTX의 폭망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폭로기사가 11월 1일, 2일 날 터졌는데 야, 알라메다라는 이 회사의 대체대주표를 까보니까 컬라트럴로 내놓은 것이 결국에는 그 자신의 자산으로 이 FTX로 막 채워져 있더라. 자산 146억 달러 그랬는데 거의 한 16조, 17조 원 정도 대부분이 FTT 토큰이더라. 그 다음에는 법정화폐나 다른 그런 자산은 별로 없더라. 그리고 가상화폐, 다른 회사의 가상화폐로 그렇게 했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 담보가치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돈을 빌린 거죠. 가상화폐 이거의 가치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 여기 담보가치가 있을 테니까 계속 돈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건 이제 좋은 사이클이 올라갈 때 얘기지. 버블이 올라갈 때 얘기지. 버블 깨지면 정신없이 폭락하는 게 그런 스킨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산 구성을 보니까는 47%, 27%, 16%, 그래가지고 FTT가 대부분 정체불명의 암호화폐들 여러 가지들 막 있는 게 27%. 벌써 4분의 3 되죠. 나머지가 뭐냐? 지분증권 투자한 거. 그다음에 솔라나라는 또 다른 크리프트커런시. 이걸 갖고 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슈카에서 제가 본 거고요. 이건 자세한 사건 경위 같은 건 슈카에서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그걸 일별로 정리한 거 보시면 됩니다마는 한 번 쭉 다시 넘어가게 볼게요. 11월 5일 날 바이낸스 넘버원 거래소에다가 연관이 생기는 거죠. 예, 짜오 창펑, 짜오 창펑이 얘기를 합니다. 크리프트 자산이 큰일 났겠다. 리스키하네. 라고 트위터 메시지가 뜨고요. 11월 5일 날 돼서는 7,800억 원 규모의 FTT를 누군가가 바이낸스로 인출해 갔더라. 곧 현금화에서 팔아버리겠다. 폭락 직전에 전주곡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11월 6일 제 생일 전입니다. 알라메다의 CEO 캐롤린의 별명이 시작됩니다. 안심해라. 대차대주표 미반영 자산이 100억 달러가 초과되는데 그 얘기인즉슨 내 대차대주표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러고서는 해지 자산도 있고 대출금도 대부분 갚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11월 7일 날 자오 창펑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2.8조 원어치의 FTT를 청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7,800억 원의 FTT도 아까 여기 있던 것도 자기들 거라고 밝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몇 달간에 거쳐서 서서히 팔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자오지 간에 긴장하게 되고 난리가 났죠. sbf가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했더니 자오 창펑이 우리는 루나코인에서 배웠다. 5월 달에 이미. 빨리 안 팔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네 걸 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글입니다. 정글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금융 민주하고 뭐고를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경제학에서 그렇게 많은 이론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쪽의 생리이기 때문에 파이낸스를 하는 곳의 생리는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 시어레티칼리 봤을 때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경쟁자 공격력이 아니다. 너네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팔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11월 7일 날 알라메다의 CEO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매도하려면 우리가 차라리 22달러 아까 보셨죠? 22달러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가격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짜오 창펑이 뭐라고 합니까? 노 안 된다. 살아야 돼가 있거든. 방어전을 시행하게 되는데 방어전 이게 이걸 대신 뭐 어떻게 이걸 견뎌내기 위해서 또 사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무슨 돈으로 뭘 판 돈으로 방어전을 하래?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솔라나의 암호화폐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판 거예요. 그러면 솔라나는 어떻게 그 암호화폐는 폭락하게 되겠죠. 이걸 파이어세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도 등장할 텐데 파이어세일. 금매물로 내놓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보면은 매스큘린 페이스를 가진 펀드 매니저를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매스큘린 페이스를 가진 남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예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닌데 얘는 CEO긴 한데 실제로 얘는 바제 사장이고 실제로는 뭐라고요? 아까 SBF 그 남자애가 매스큘린하다고요. 무리하게 많은 거를 집중 투자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파이어세일을 할 수밖에.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FTX 거래소에서 돈을 넣고 불안하긴 한데 내 돈을 못 빼낼까 봐 출금 요청이 세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뱅크런처럼 코인런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보유자산을 파이어세일하게 되는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 일어나가지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하다 보니까는 얘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급하니까 얘한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자오창평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바이낸스가 전략적 협업을 맺기로 했다. 나 좀 사줘.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얘가 그러고서는 한번 이 non-binding,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를 써가면서 그래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듀디리전스로 한번 실사 작업에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뭐예요? 전격, 철회. 왜? 알고 보니까 뭐다? 얘가 지금 뭔가 잘못을 저질러도 한참 잘못 저질러서 철컹철컹하게 생겼다. 즉, 고객 자산을 그죠? 지맘대로 썼다. 유용해버렸다. 이걸 마음대로 허락 없이 그런 짓을 하면 쇠고랑 찹니다. 그래서 미국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스탑. 감독 당국이 봤을 때 보유 자산을 속였거나 위험관리 안 됐거나 고객 돈을 썼거나 하면 뭐다? 금융범죄다.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겠다. 그래서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요. FTX 모든 가상자산 출금 중단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법정화폐 이외의 모든 자산은 송금 중단이 돼버리고 FTX가 소유주의 트레이딩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 돈 100억 달러를 써버렸다 하는 건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된 거죠. 그리고 FTX에서 누군가 출금에 성공했다는 건데 누구는 못해? 어? 이거 내부자들만 거래하게 해줬어? 이것도 철컹철컹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법무팀은 누가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 대변인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말씀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게 얼마나 코인 시장이 중요하면 이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민주당이 지금 걸려 들어갔다. 민주당이 대판 걸려 들어갔다. 이 사람 CEO 사임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페이스북 출신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유명한 차마스 탈리하피티아라는 이분이 유명하신 인플루엔서인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까발려줍니다. 뭐냐? 얘가 보니까는 이 회사가 여기에 컴플라이언스 총책임자가 참 가관이더라. 다니엘 프리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Chief Regulatory Officer 이쪽인데 책임자가 이 사람이 전력이 있더라. 뭐냐면 10여 년 전에 Ultimate Bet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컴플라이언스 짱으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회사가 회사 자체가 Legally 법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회사다. 하필이면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컴플라이언스 총책을 갖다 놓는 건 니네 참 무한 짓이냐 이거죠. 뭐냐면은 여기에 도박 사이트에서 참가자들의 패를 비밀리에 까보면서 딜러들이 플레이하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내부자들. 사짜들의 집합소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챙겼던 애들인다 하는 건데 그런 백그라운드 체크도 안 하고 갖다 집어넣은 니네는 뭐니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부자들 코인데스크에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희생되고 내부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겨 먹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다르게 금융 민주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 그 논문에 보면은 탈중앙화를 해가지고 저 살찐 뱅커들의 세상을 우리가 배격하고 새로운 대안금융으로서 우리가 기술로서 모든 거를 극복하겠다 라고 했던 게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의 개념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내부자가 다시 또 등장을 하네. 결국 니네가 다시 또 돌아오네. 하는 겁니다. 아키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기억나세요? 2010년대. 그죠? 뱅커들 그렇게 혐오하더니 뭐 하는 짓이냐. SBF. 라스트 네임도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름이 뱅크만입니다. 뱅크만. 만이라는 거는 뭐예요? 유택의 또 그쪽이라는 얘기고 뱅크는 뱅크입니다. 뱅크 싫다며. 하여튼 아이러니컬이라는 이름입니다. 대개 거래소들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어 거래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담보물이 믿을만한 건가요? 그럴 리가요. 네. 우리는 테라와 루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쇄 파산 가능성도 있죠. 암호 자산들에 대한 파이어세일의 연쇄 반응들이 쭉쭉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크리프토닷컴에 보시면은 발행한 그죠? 코인 크로노스 20% 폭락했는데 다른 거래소에 뭐 이 기설이험 30만 개를 잘못 송금해서 벌어진 건데 이런 이제 일파만파의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것까지도 가격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제이피모건에서 얘기했습니다. 테라, 루나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일파만파 파급효과가 파이어세일의 파급효과 장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리만 브로더스급의 위기로 번질까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뭐다? 안 벌어집니다. 걱정 마시라. 리만 브로더스가 남의 집 개이름도 아니고 리만 브로더스 코인 시장이 여러분의 세상의 전부인 분들한테는 리만 브로더스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리만 브로더스 사태 터졌을 때에 금융기관, 감독기관들이 철저하게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 기존에 은행들, 보험회사들 니네들은 시스템으로 중요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우리한테 다 보고해라 라는 식으로 감독이 철저해져 버렸고 도대체 은행에서 뭔가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리스크테이킹을 옛날처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뱅커들이 옛날에 금융공학을 하시던 금융공학이라는 그 섹시한 이름으로 가지고 열심히 하시던 그 파생상품 돌리던 분들이 많이 레이오프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신용파생 돌리던 분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코인 쪽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코인에 또 무슨 토크나이제이션 토큰 만들기 데트 파이낸싱을 데트 토크나이제이션 기업이 돈을 빌리는데 채권으로 하지 않고 토큰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상자산으로 그런 쪽에 전문가 지금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이상한 파생상품 돌리던 그분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 제가 번번이 얘기했죠. 그분들 또 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약을 또 팔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리만 브로더스 때처럼 크진 않다. 왜? 리만 브로더스 때는요. 규모가 달랐어요. 모든 시스템에틱한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이 거미줄처럼 진짜 얽히 설키 해가지고 CDO, CL로로 엄청나게 묶여가지고 같이 동반 폭망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렸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괜찮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물론 물론 아까 블랙락도 나왔고 소프트뱅크도 나왔고 등등이 있지만 걔네들이 박은 자산이 전체 자산 자기네 가진 거에 극히 일부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컨피던스를 저해할 수는 있겠지만 메이저급의 그런 크라이시스로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짐작입니다.